국민 로또녀다! 나 또 돌아오시오! 니가 국민 로또녀라고? 아, 대박! 그놈의 알바, 알바, 알바! 나 열심히 알바해야 돼. 미안하단 말도 못 해? 내가 돈이었지, 자존심이 없냐. 그 집에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. 전 한지훈으로 살 거야. 누가 강지훈이야? 나 한지훈이야. 진짜 재벌 맞아? 아니 무슨 재벌이 만 원도 없어? 관심이 과하다. 나한테 여자는 딱 두 종류뿐이야. 이미 만난 여자랑 앞으로 만날 여자. 너 정도면 딱이다. 한지 시간 좀 사자.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웨딩 마치. 사랑하는 할아버지, 약혼이야. 가져왔어.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가 봐.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지겹지도 않냐? 현민이 옆에 걔가 없었으면 좋겠어. 앞으로 니가 받는 상처, 그건 내가 다 막아줄게. 왜 자꾸 알짱거려? 너 설마 후계자라도 될 줄 알고? 뭐 뗄 거 있나? 근본을 몰라서 일어나. 넌 그냥 떨꽂을 뿐이야. 너네 또 싸우냐? 근데 자꾸 본의 아니게 비밀을 알게 되네? 니들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다. 우리 선주들 배과천선 좀 시켜주겠나? 야!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또 그러려고 그랬죠? 회장님 짓입니다. 오늘부터 은하완 양은 여러분과 이 하늘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. 하늘집에서 산다고요? 니들 서명제 내가 진짜 가족 한번 만들어볼래. 니들 다 죽었어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 회장님 짓입니다.